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새로운 연산자인 비교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입니다 syntax directory에다가 comparison.js라는 파일을 저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자 한번 살펴볼게요 console.log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2가 되죠 실행을 먼저 시켜볼까요? node에게 syntax에 있는 comparison.js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저거 연산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연산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산자 중에 이 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을 저 연산자가 처리해서 계산해서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숫자 2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숫자 2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2라고만 쓰는 것과 1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건 둘 다 숫자 2를 표현하는 표현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배울 비교 연산자는 이런 겁니다 1과 1이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과 1이 같아요? 같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equal 두 개는 좌항과 우항의 값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만들어주는 표현식인 거예요 이건 이제 true의 표현식인 거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됩니다 이걸 copy해서 이거는 true가 된다고 주소 글로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false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이게 더하기 라면 얘는 좌항과 우항을 더해서 숫자를 만들어낸 연산자인데 비교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을 비교해서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연산자입니다 얻다 쓰는지는 곧 알게 돼요 조건문에서 이 환상적인 효과를 알게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1 자, 이게 있겠죠 이거 뭐가 될까요? false가 되겠죠 자,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이게 또 있겠죠 이건 뭐예요? 참이 되겠죠 이게 이제 비교 연산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과 거짓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연산자 두 개를 써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세 개를 쓰십시오 복잡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좌항과 우항이 같으냐 이거는 정확하게 같으냐 비슷비슷하죠 지금 설명하기엔 조금 벅차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면 꼭 세 개를 쓰십시오 자, 됐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거 name은 1 이거 뭐예요? 저거는 대임 연산자예요 대임 연산자 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하나와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두 개를 쓸 때는 꼭 세 개를 쓰십시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해진 에시맬 타이 Rog으러 에시럴 에시렴 프라이빅 감사합니다.